뭐야? 얘 중인공 아니었어? 얘가 중인공인거야? 안돼 울프씨 내가 어? 내가 플레이어여가지고 한 세 번 죽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죽었어 야 이게 뭔 뭐지 이게? 그 옛날에 뭐 다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난다 아 시체 매너 그래 시체 매너 좀 해줬어야지 내가 다 세 번 죽이고 어?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이고 이씨 확인 사살이여? 뜨허허! 어차피 어 산수 없어서 죽을 거였는데 왜 굳이 밟아 죽여 어? 초론덤들 여러분들, 대위는 높은 지위인가? 내가 군대다운 바로는 대비가 높은 지위는 아닌 것 같아 처음 들어갈 때가 문제인거지 군생활하면서 대비 만드는거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닌 것 같아 뭐야 곧 유일한 지휘관 되는 대위라고 얘가? 오 마이 갓 뭐야 얘도 대위야? 둘다 대위였네?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여자 죽는다는거야 설마? 셀터 야 왠지 여기서 내가 플레이하는거면은 이거 죽은자들의 명단이구만 야씨 굳이 내가 문을 열어야겠냐? 열고 가면 안돼? 이씨 아! 야! 지가 열고 가... 아니 지가 열... 히 아니 이벤트 할라고 어? 내가 문 열게 하는거가? 더럽네 네 저... 함... 저 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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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대가 우리... 우리가 집이 된다는건가? 주인공이니까 문을 강제로 열어야 된다 더러운 발상 이게 진정한 오픈월드 게임이었으면은 주인공이 문을 안 열어도 열어주겠지? 흐흐흫 나도 갈게요 수고하세요 야 반응이... 씨... 한번밖에 안되는구나 반응 한번 더 될줄 알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했는데 죽는다든지 어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... 저거 이제 우리가 타면 되는거야? 뭐야 이 쉬는거야? 야아 뛰어라 이 시끄러운 곳은 더이상 있을 수가 없다 가자 아 그냥 몸통 박치려고 야 이제 로봇이 군인이야? 야 다음 어 얘 나한테 말했던 아이 아니야? 야 문을 안 닫아? 야 이 아주 이 여성분 아주 대단하신데 어?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잡고 서있을 수 있다니 대단한 사람이야 야 기계가 농담 따먹기도 하고 패드의 진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잠만 이거 돌아가고 야 잠만 우리 쏘는데? 엄마? 엄마? 선생님이요 이게 뭔일이에요? 나 뭐 일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야 이거 축제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이거 팀킬? 팀킬이네 거의 야 이래서 유일한 지휘자 지휘관이라는 건가? 내가 이 게임은 안해봤지만 스포를 당한 것 같애 아 얘 살아있네? 아씨 니네 못 들어갔어 야 어떤 놈들이길래 아 아 아 권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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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어딨지 저기 어딨지 저기 어딨지 저기 어딨지 어 이놈이다 이놈이 아 야 이거는 그게 안되는구나 아 아 야야야 이씨 야 이거 조준이 힘들잖아 아 아 야 조준 힘든데? 아 아 야 이 조준 너무 힘들다 야 아 잠만 야 뭐에 맞았는데 아니 뭐에 맞았는지도 아니 죽어 뒤지든가 말든가 갑자기 악! 하고 쓰러지면은 게임 할 맛이 안나는데 설마 다시 일어나는 것부터 잼! 팍 스킵 없어요? 야 이거 한 번 죽으면 다시 이거 봐야되는 거야? 체크포인트 될 때까지? 빨리 해놔 이럴 싸가지없는 년 아 아 싸가지없는 녀석 뭐야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야 스키들아 죽어라아 면상 면상 좋아 좋아 야 야 이거 앞에 진입을 못하겠는데? 야이C 진입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면상 내밀어봐 자 패드샷 총하도 없는데 야 이거 총을 무제한 난사할 수 밖에 없는데 패드면 다음놈 일어나봐 야이C 게임이 아주 힘든데 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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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여기 자동 자동자 어우 되네 야 얘네 뭐 이런 좋은 총이 쓰면서 사람 못 맞춘거야? 어이C 뿅뿅이 발사 이이씨 야 이거 패드로 확인 리얼러 힘든데? 야, 이거 패드 한 사람 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 이 권총을 이걸로 바꾸자 좋아, 됐다 여기다 도시 진입 도시 진입 야, 이거 문 내가 열어야 돼? 에이씨 열어 엉? 수류탄! 아아 잠만 잠만 아 아이씨 거, 이거 너무한거 아니오 아이씨 아이씨 총게임에 반동이 있는건 당연한건데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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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아 야, 쟤네들은 헤드샷 맞추면 잘만 맞추는데 나는 왜케 못 맞출까 다빈 아이씨 도시 오 마이 갓 오, 마이 갓 어딨어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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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윰아, 뭐야 어이씨 야, 갑자기 나타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 빵이야, 빵이야, 빵 좋았어 아, 아 와, 야, 이거 씨발 게임이 너무 난해한데? 야, 이거 모든 게임 아, 이 게임은 확인하면서 가야겠다, 이야 아, 내 앞에 막지마 내 앞에 막지마 내가 다 죽일거야 야 니들은 날 만난게 문제인거다, 이 더러운 녀석아 아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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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어, 잠마, 야, 수류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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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 아, 아우, 야쓰 이 한병 받아라 들어와서 아, 야, 우리 팀이었냐? 미안하다, 야 갑자기 톡 튀어나오면 난 적으로 밖에 안 봐 야, 수끼야 야, 막 들어가 난 모른다 어, 야, 야, 야 뭐 배에 들어오는데? 어, 오우, 야 아잇 바닷물 아잇 한 놈 잡았고? 또 나올거 아니여 왜 안나와 아, 야, 이씨 스나이퍼 이 새끼 아 난 스나이퍼 총이 아니라고 애들은, 이씨, 지들은 스나이퍼 쓰고 아이씨 이것도 스나이퍼였으면 애들이 한방에 죽었겠지 씨 어, 야쓰 아이씨 아이씨 에잇에잇에잇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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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진짜 FPS 게임은 못해먹겠다, 이야 아이씨 지 으으으으으으으 아니 애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떼고 어떻게 알아? 이씨 댄달로스 아아 야 이거 총이 이씨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잠만요 나 저격 하나만 먹으면 안돼? 야 근데 왜 내가 먼저가지? 로봇을 먼저가는 너 아이고 아이씨 그냥 다 때려 부수네 건의 앞에 보지 않아 아이씨 아래쪽으로 올라가게! 알겠습니다. 하하하하 시빌이, 앞쪽으로! 이브